오늘은 에이프린스의 만보를 경쾌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쇼. 챔피언. 안녕하세요 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합법이 만들어진 재원절인데요. 엠버씨. 엠버씨가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어요. 법을 만든다면 은정씨가 저한테 매주 매주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해요.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저는 엠버씨가 아이스크림 전에 저한테 밥을 사주는 법을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상상인데요. 오늘은 이 행복한 기분으로 쇼챔피언 출발해볼게요. 먼저 이번 주 탑템부터 확인해봐야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에이핑크의 노노노 만나보고 왔습니다. 매주 챔피언송 선정에 여러분 투표 점수 반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투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반가운 분들의 무대가 준비 중입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창흥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유성은씨가 슈 챔피언에서 데뷔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이네임과 스텔라의 무대도 준비 중이거든요. 네 먼저 마이네임부터 만나보시죠. 베이비 I'm sorry. 뭘 좋아? 내 다리를 봐. 까불지마. 공부하세요. 노노노노노노노노 네, 요즘 활동 중이신 걸그룹분들의 노래 제목을 엮어봤는데요. 대화가 되네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이번에 이중의 트팀이 나옵니다. 네 까불지마 투아이즈와 내다리를 봐 달샤벳을 traverse ting store 돌아보실 수 있구요. 그 전에 방탄소년단이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노모드림이 아니라 다른 노래를 준비 했다는데 이게 제목이 어려워요. 엠버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We are bulletproof part 2 여러분이 지금 쇼 챔피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타임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훈남 로이 김씨가 드디어 쇼챔임에 나왔습니다 스페셜 인터뷰부터 러브 러브 러브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실력발 걸그룹 베스티 핫 데뷔 쇼챔임에서 응원합니다 잠시 후 두근두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써니 1의 무대 먼저 만나보고 이어갈까요? 많은 예원인 만나 보시죠 백아연의 어굿보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엠부씨 이 노래 알아요?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유리 유리 헨리 쥬리 우리 쥬리 신났다 우리 잘한다 잘하죠 저희는 네 이 다음에 만나볼 분들 이름이 두 팀이나 나왔어요 네 주얼리와 혜니씨가 준비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쇼챔임 티비와 포미닛 다이나믹 듀오까지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주얼리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핫 앤콜 핫 앤콜 네 7월 셋째 주 챔피언송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 트로피의 진공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와 축하합니다 네 트로피는 저희가 전달 잘하겠습니다 후 네 그럼 저희는 앤콜송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도 잊지 마시고요 진정적이겠지 않은 쇼 챔피언 여러분 빠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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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